첫 확진자가 확인된 뒤에 열흘 만에 이제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서울 서울 서울에 39명을 포함해서 최소 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떨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중에는 13살의 소년도 포함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13살 소년이 확진 판정을 일단 받았는데요. 도봉 1동에 거주하는 13세 남성 아이입니다. 도봉구 요양시설 성심 데이케어 센터 관련 확진자의 가족분이신데요. 이 환자는 첫 검사에서는 일단 음성 판정이 좀 나왔습니다만 자가격리 중이던 18일 내에 증상이 갑자기 발현을 해서 재검사를 받았고 여기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상 발현 전에 학교에 갔었다면서요. 다른 학생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에 좀 따르면요. 일단은 이 환자가 동선 공개 기준인 16일부터는 등교했던 사실이 없는 걸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즉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는 등교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다만 중학교 2학년 등고 계약 시각 1인 3일부터 5일까지는 일단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은요. 확진 학생이 12일부터 자가격리를 실시해서 학교와는 좀 관계가 없고 일단 학교는 구성원들이 진단검사를 받거나 등교를 중지하는 일 없이 일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이 도봉구 요양시설의 첫 확진자는 참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죠. 네. 맞습니다. 첫 확진자가 82세 남성이었는데요. 이분은요. 지난 8일까지 주 6일 하루 8시간가량이나 이 센터를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결국 지난 17일 오전에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고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의료진만 일단 알고 있고요.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조 질환자로 알려지긴 했으나 정확한 사이 원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아내도 지금 확진 밝혀졌는데 위독한 상태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아내분도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은 일단 역학조사에 응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부는요.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남편에 의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요양시설이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뭐 데이케어 센터, 매일 관리를 해준다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네. 데이케어 센터는요. 경증 치매 환자 또는 중풍 등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주로 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술이나 음악 또는 운동 치료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들이 좀 면역력이 약하시고 기저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약간은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치매 환자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동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치매 환자분이 자가 격리 사실을 깜빡 잊고 성당을 방문하셨다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도봉구 요양시설 이용자분이셨어요. 이 자가 격리 중에 무증상 상태였는데 이분이 60대 남성이십니다. 이 남성분이 치매로 인해서 자신이 자가 격리 중인 거를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창 4동에 있는 성당을 방문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성당 관계자 한 명을 일단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오셨고요. 여기는 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성당은 좀 폐쇄를 한 상황입니다.